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더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마로 조촘하겠는데요. 장마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기온 3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무더위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의 특징은 비구름대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수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장마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이 20도를 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전해상에서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주 후반까지 영향을 미치겠고요. 더위는 장마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